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호주 대사로 부임하기 위해 출국할 것으로 보입니다.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전에 이 전 장관이 출국하면서 관련 수사가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.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호주로 출국할 것으로 보입니다. 문제는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받아왔고 출국 금지 조치가 돼 있던 상태란 점입니다.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 호주 대사에 임명했는데 출국 금지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전 장관은 여권법상 외교 간 여권 발급에 대한 행정 제재 대상엔 해당하지 않아 외교 간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. 이에 공수처는 어제 4시간가량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급히 소환 조사했습니다. 사실상 이제 막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건데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이 출국하게 되면서 이날 조사가 명분싹기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.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이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공수처는 이 전 장관과 함께 수사 외압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5명을 우선 조사한 뒤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.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.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.